비상구 공식 대장남매 모시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개관교수 곧 잘리고요. 저는 영원한 진보의 달마대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재사. 실시를 초월한, 초월적 삶을 사는 존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 그러면 달마대사라고 하면 됩니까? 그냥 뭐 달마 신공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번에 썸네일 그렇게 해놓고 왜 이번에는.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쪽으로 사퇴한다고 그랬고. 그 발단이 된 배경을 살펴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중성동 갑의 공천을 못 받은 문제가 마마도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대사의 신공으로도 참 감당하기 벅찬. 그 일종의 어떤 거. 참 뭐 급변사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선거라는 것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일단은 부정적인 사고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비관적인 분석을 먼저 해보고.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하는 겁니다. 분석은 비관주의자가.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원래 이런 어떤 게 공식인데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제 따라붙었거나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 조차도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쭉 전화를 돌려보면은 그래도 아직 정권 심판에 대한 바닥 민심은 살아있다. 이게 완전히 역전당한 거 아니다. 이게 주된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을 경과하면서. 물경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이게 그때 수습해야 될 상황을 놓치고.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는 공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개인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왔던 분들의 의견이 되고 초기 밝은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악성 프레임이 뭐냐 하면은 친문대 친명 프레임이에요. 이게 가장 친명 비명보다도 이게 더 제가 보기에는 악성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가 도사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사태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급변사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옆에서 지켜왔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수사 대상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출국금지자가. 그런데 2년 동안 거의 싸우질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문일에서 간 문제가 아니라 정작 더 큰 문제는 더 친문답게 그동안의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하고 출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셨어야 되는데 선거 때 갑자기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공천 분란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됐다 보면 저는 서론 의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가 않는데 유일하게 이 건의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충격파가 좀 크고 급기야는 분열적인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문명 대결이라는 걸 그냥 어쩌다 흘러다니는 프레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위기의 진원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공천의 이런 문제들을 임혁백 공관위원장한테 맡겨놓고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안 한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그냥 관리자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중간관리자로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맡겨놓는 방식으로 공천관리가 됐다는 거는 이 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없고 의미부여를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내버렸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 이러면서 공관위가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이런 어떤 형태로 된 것이 지금의 여론 악화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종석 전 비서실장이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발언이 사실 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여태까지 청와대 사람 100명이 입건되고 문 대통령이 두들겨 맞고 이건 아버지가 깡패한테 얻어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와대는 원래 결속력이 강한댑니다. 그리고 장관들 안보실장이 구속되고 이럴 때 기자회견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 문제로는 기자회견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친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문이라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친문이라서 정권 교체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친문답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친문이라고 했고 또 장관 지내신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년간 예컨대 통일부가 지금 초토화됐는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이 한마디 하는 거죠. 본 적이 없고. 싸우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박지원 윤건형 또는 저 최종관 교수. 별로 없다고 이번 해야만 해도. 그 사이에 통계 조작이다. 해수복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이다. 북송어민 사건이다. 허구한 날 울산 개입이다. 이랬을 때 사법 대상자들조차도 납작 엎드렸지만 이러고 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문정부에 대한 책임을 손톱만 틈만 얘기해도 발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발끈하실 일이 아니라 지난 2년간 나라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이랬을 때 뭐 하셨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5년이 신기록 같아요. 과연 언제 있었던 정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권의 책임과 가치를 계속 수호하려고 결기 있게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나 국회 부의장 했네. 장관 했네. 비서실장 했네. 이러면 유권자들한테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어떤 국가의 어떤 시대정신과 정권의 책임이라는 이런 데서 어떤 자기 소명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내가 이래봬도 맷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의 장관 출신이라는 자기 나라 시즌으로 이 국회를 오히려 활용해온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비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나가면서 그 우물에 침뱉고 거기에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기 뭐냐 탈당을 불사하는 이런 어떤 착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민주당을 사랑하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집단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 보고 사랑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나르시즘인가. 이런 면에서 저도 586 운동권 청산하면 격하게 반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은 그 말이 또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닌가. 이런 현상들 보면. 이런 자기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는 빨리 이런 것들을 수습하셔서 이번 주부터면 정책선거로 전환하셔야 된다. 지금 저쪽이 정책 맨날 재개발, 공항, 철도 뻥뻥 터뜨리고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까지 정책 발표 실적이 이준석만 못합니다. 찬성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여성 징병제다. 노인 무임 승차 문제다. 찬성은 못하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을 주장한 당대표가 있어요. 그럴 때 저쪽은 공항을 짓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공항보다도 거기에 구체적인 인간의 삶과 어떤 연결된 시민공동체에 대한 맞대응 공약이 나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런 정책선거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 공천 내응의 또 다른 부작용이자 피해입니다. 그래서 정책 국면 선거, 정책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1야당이 어떻게 총선을 승부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숙숙 국면으로 갈 줄 알았는데 주초부터 조짐이 안 좋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첫 주에는 이제는 정상화되지 않는다. 완전히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터질 게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비례 후보 검증이 남아있어요. 이게 아마 또 폭탄이 될 거고. 몇 가지 될 것이다. TK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도 부담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내전을 종식하고 정책선거로 갈 수 있는 주도력 획보를 노려라. 그게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이 최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고사하고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일단은 국회에서는 초년생이란 말이죠.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삑삑 해대는 게 내가 보니까 무경험자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중진들을 관리를 하더라도 이거는 총선은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심지어는 정의당같이 작은 정당에서도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는 천지 차이인데 저 큰 항공모함을 이끌고 가는 이런 대부대를 지휘하는 정당에서 지금 전국 선거에 대한 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자질이나 도덕성보다도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자신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다음에 임혁박 공관위원장도 제가 알기로 이분 저 샛님이에요. 이분 외부의 이런 여론에 그렇게 민감하신 분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오래 관여하시고 저는 해외여행도 같이 다녀봤지만 이분 성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맥락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내부의 어떤 문제에 울리는 경고음을 민감하게 청취하고 그러면서 기민하게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공관위원장한테 다 맡기고 빠진다는 모양. 그러다 보니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제가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예비 후보들한테 건배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홍익표 힘내라. 이런 건배사가 많더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은평구나, 관악구나, 용인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왜 지역구마다 가는 데가 술자리에서 홍익표 힘내라요. 주로 비명계를 다니시네. 주로 현역 의원이나 비명계나.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흠칫흠칫 놀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라건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몇몇 의원들이 초반부에 단수공찬을 받는데 누린 부당한 기득권과 또 이런 걸 통해서 나갈 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대표의 메시지 부재가 결국은 상당히 공백이 컸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라이브로 나가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불편하게 제 말을 들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병원 가서 백신 맞기 싫습니다. 주사바늘이 내 살 속으로 들어오는 거 불편해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백신이 되고 약이 된다는 거를 제가 아주 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러면 또 댓글에 니네 당이나 잘 챙겨.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종대 씨 웃겨요. 이런 얘기지만. 법 야권을 걱정하니까 공양민은 300석이지만 우리는 200석을 원합니다. 심청인은 300석 가져가라 그래. 우리는 200석이면 돼요. 쭉 다니다 보면 어느 계층이 정권 심판 논리에서 이탈하고 제일 흔들리는가. 이렇게 보면 확실히 2030 청년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부자 감세다 뭐다 하면서 국민의힘을 욕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식 거래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테크에 민감한 청년층을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공략해왔다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산 형성에 매우 민감한 청년층들 경제적 자유민이 돼서 내가 경제적 시민권을 획득하겠다는 이런 기회에 간절한 청년들에게 일부 응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층들은 굉장히 무당층이 가장 높은 층이 2030인데 거의 30%에 육박해요. 그런데 2층에서 일단은 상당히 큰 손실이 있었다. 그다음에 중도층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는 올바른 진보가 아니라 유능한 진보를 원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민생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은 아닐지 그래도 진정성 있고 책임성 있는 이런 어떤 공약을 발표할 시즌을 한 달 이상 공백으로 일단 지내왔다는 거. 이러는 사이에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에서 보면 공천파동이 시끄럽고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폐로 부수적으로 벌어지는 정책 주도력의 상실이 더욱 컸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긴건이 디올 백이다 뭐다 이런 주제들에 지금 의존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 써먹은 카드로 권력을 갖다 견제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가더라도. 또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떤 그 지금은 오히려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책임있고 유능한 진보라는 이미지를 세워내지 못하면 일단 국민들은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걸 분명히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역대급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역을 유심히 보는데 예컨대 성남비행장 인근에 대규모 해제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성남분당의 직격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남 갑의 성남 의뢰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나와 있죠. 성남 갑의 안철수 의원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격전지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분당 갑을. 그러면 분당 갑을.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선거의 결정타가 터진 거예요. 그쪽 지역 입장에서 보자고. 민주당 현역 의원도 위험해요. 김병호 의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 여기 전략 공천했어요. 그런데 승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 승부가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강남 서초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이거 개발붐이 여기로 남부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파장이 쭉 하고 구리 서울 편이 김포 서울 편이 해가지고 이런 거 묶어가지고 흔들어 대보세요. 그럼 서울 전체가 강남판이 되고 서울 전체가 성남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옛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선거가 이길 때 이 분위기였던 거예요. 서울의 강남화라고. 그리고 옛날에 동작구을 해서 나경원 의원이 강남 사고라는 구역 하나로 불리한 선거를 역전승한 거예요. 그러면 또 형성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부당하다는 걸 다 알아. 이게 정말로 우리의 허황된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이게 몇 번의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당장 부정선거 감시단이 고소고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성남 비행장 이 정도 건드릴 때는 공군을 아마 물셀 틈 없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공군청장이 원래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잠실 롯데월드 생길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돼.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앉혀놓고 여기 재벌 회장들 다 모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 오라고 해서 앉혀놓고 이 경제단체장들 재벌 회장들 앞에 매도할 며칠까지 해제해서 가져오겠다고 나한테 내놓으라고. 이걸 재벌 회장들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롯데가 20년 수건을 옛날에 김영삼 아들 김현철까지 뛰어들었는데 못한 거거든. 그걸 그렇게 해낸 거예요. 그럴 때 거의 공군총장이 들어누워. 그것 때문에 공군총장이 바뀌어. 막 들어누고 삼성 장군이 진급해서 사성되고 이러는데 이걸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공군총장이 동의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서산비행장 F16 배치돼 있는데 그거 지금 날라가요. 성남비행장 거기 금강백도 대북정찰기를 운영하는 기지요. 거기에다가 한반도 유사시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소개될 때 독일 통해서 나가는 국가 비상사태계획에 있는 핵심 가급 시설이에요. 거기에다가 대통령 전용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공군총장이 부들부들 떨려. 그래가지고 잠실 롯데월드 질 때 이상희 장관한테 그렇게 협박하니까 국려지책으로 저기 비행기가 뜨는 방향에 타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활주로 방향을 삼도 틀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천을 써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서산에서 일어나. 성남에서 일어나. 거기에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게 맞물려 돌아가. 이렇게 하면 윤 대통령은 국가를 거덜내고 군인들 다 내가 임명한 대장이야. 쌍물 가려해서. 이제는 내 말 잘 듣는 군수 내부 있으니까 최상병 외압 넣듯이 그냥 팔 비틀어서 확 휘어잡아놓고 국가의 안보가 거덜나는 거를 거침없이 해제해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공군 창설일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싸울 일이 내가 무궁무진한데 이걸 갖고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야 돼. 이게 정상인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야당이 없죠? 이것뿐입니까? 제가 일자 보면 지금 이 순간에 경각에 달려있는데 민생 문제는 또 어떻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야당의 공백이 유권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책임 정치의 실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 시기를 노려서 공약을 때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이 파상공세고 막 공격 앞으로 돌격해오는데 이쪽은 진용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그래가지고 학익진은 커녕시 이게 원균의 진용이지 유비가 제갈량을 떼놓고 송건을 치러 오나라 들어갔다가 진을 잘못 치는 바람에 화공에 몰살당해가지고 결국 통일도 못하고 불운하게 죽었지만 이게 바로 진용을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의제들을 갖다가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이 되는 거예요. 최상병 사건이 이제 4월 5월 그 얘기는 외상되었는데 이걸 보시라고. 지금 특검이 되면 제1번으로 조사받아야 될 게 지금 포렌식 자료가 군사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됐는데 임종득 안보실 2차장하고 신범철 국방차관은 제일 먼저 조사받아야 될 피의자 1, 2번입니다. 1, 2번입니까? 그런데 지금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천안갑에 공천이 됐습니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영주 울진 그쪽에서 지금 예비후보지만 제가 보기에 적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해운대갑에서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숨은 인물이 있는데 용인병의 고석정 국방부 고등... 이분이 군사법원장 아닙니까? 군사법원장의 국방부 검찰단장 병무비리 수사 때 아주 악명이 높았고 또 저하고는 법정까지 간 사이입니다. 제가 아주 사실관계 다툼이 있어서 그런데 거의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방위에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의결을 하더라도 이게 거부권 행사하면 22대 국회로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 제일 걱정이 야, 김건희 디올 빼 이거 하고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건 목숨 걸고 막아 그다음에 딴소리 하지 마 이게 지금 선거 때 한동훈하고 티격태격하면서까지 용산이 행동대장들을 국회 선거에서 배치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민주당의 그러면 공격수는 누구냐 이걸 누가 돌파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법률 법기술자 또 국방부의 외압의 주범들이 쫙 일렬해 있다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공천 다 받는다는데 반은 받았고 그러면 누가 지금 거기에 대항마로 있느냐 이걸 살펴보자고요. 물론 있어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있고 김병주 의원도 있고 있는데 아직 다 공천되신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부승천이 고석지역구 용인병에 출마하고 있고 해서 몇몇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고 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방탄공청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법한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후보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방탄공천. 이거 윤석열, 김건희, 방탄용 호위무사 공천입니다. 이게 특수활동비 받았다 사면시켜서 출마하고 공천준 국민의힘 후보들이란 거. 아니,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추적해서 이렇게 모아보면 이게 공천의 그림표가 이제 드러나는 거고 조용한 공천이라고 해지면 정권 말기 정권 안보용 공천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근거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걸 언론 보도해서 그 많은 정치부 기자 중에 추적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저쪽이 왜 이번 선거에서 사활을 거는가를 무언 중에 알려주는 하나의 실체가 드러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민주당 공천만 문제예요. 그런데 저쪽이 조용한 거는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윤해관들뿐만이 아니라 현역 의원들하고 용산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보세요. 전부 티켓이 물갈이한다고 소문 다 퍼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서문시장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 여기 오선 의원이 무소속 충마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설에 완전히 분위기 개판이었습니다. 대구에. 그런데 지금은 아무 말 없어. 오히려 그래 사이에 이런 공천이 다 이루어지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무슨 저기 방탄 경쟁을 합니까? 그게 뭐 방탄복 뭐. 내가 방탄복 잘 만드는 업체 알아 내가. 한 번씩 구해다 드릴게 내가. 그렇게 정말 방탄이 중요해야 하나. 그런데 어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시대정신이 사라졌다. 지금 기후위기 불평등 거기에다 나오는 어떤 사법권력의 남용 이러면서 민주주의 후퇴 이런 주제들이 선거판에 사라졌다. 그래서 시대정신의 실종이고. 둘째는 어떤 전략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맨 앞줄에서 활약을 못한다. 한비자가 얘기한 법술지사라는 개념. 이래가지고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를 군주는 가까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귀족이 아닌 법술지사를 진행하라 그랬는데 그런 건 없고 맨 법기술자. 오공식으로 얘기하자면 고문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이건 권력의 매우 무서운 마수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국민이 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이 선거를 왜 하는가를 한 번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선거에서 이렇게 그토록 기다려왔는가.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어떤 본원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낙관적 비전을 만들고 그 낙관적인 리더십으로 구성원을 단결시키되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국면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DJ가 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구도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정리가 됐죠. 그러다가 또 그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니까 정보화 시대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쓴 사람이 DJ. 1987년에 월간 경향 인터뷰에서 그 단어가 처음 나와. 미국에서 망명해서 돌아오고 나서 정치 시작하고 나서 꿈이 정보화 시대였어. 그게 훗날 인터넷 강국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남들이 볼 땐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대통령이 돼서 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오랜 망명 생활에서부터 다져진 축적된 내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와 행정을 아는 법술지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선거에 어떤 맞는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을 일단은 국민들에게 이걸 심판받겠다고 내부인은 이런 선거의 가장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게 지금 살아나는 길이라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국회 입성을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연락 왔을 때 가지 그러셨어요. 아니 언제 제가 그 속마음을 한 번 내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날 조회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만 정치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다. 문제는 달마대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날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든 민주당이고 진보정당이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어느 날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난 대선 패인 제1번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러고 이제 친문이다 친명이다 섞여가지고 무슨 한 번 우리가 성찰을 했습니까. 무슨 혁신을 했습니까. 이런 거 안에 야권의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으라고 민주당한테 그렇게 간곡히 직언을 드렸고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지 마시고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이 특검과 연동형 비례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 이재명 대표 직접 찾아가서 작년 말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때 공약 및 300석 우리는 200석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때 우리 다들 희망이 있었고 아 저기 뒤풀이 가고 술집 가면 전부 우리 얼굴에 화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런 어려운 시간을 제가 보기에 늦어도 3월 첫 주까지 정리를 다 하셔라. 3.1절 전에 끝내야 된다. 그래놓고 특검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범야당 원내대표 회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일 날 그거를 공조하기로 일단 합의임을 받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으쌰으쌰하고 뭉치는 에너지가 국민들로부터 나와. 그런 것들을 일단 믿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정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계산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상상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의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일단은 힘을 내주셔야 다른 야당도 그 영향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석의 꿈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이야기를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선의원의 노동부 장관의 국회 부의장 정도 지냈으면 이걸 갖다가 공천을 안 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아 돌아올게. 이럴 정도 캡파는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해찬 대표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안 줘도 미안해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합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천에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정치를 했다 그러면 그러면은 영원한 민주당 안에서 꼬봉이 되든지 딸랑이가 되든지 그 역할만 하겠다 이 얘기지. 무슨 자기가 발광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우리 정치의 어떤 비애감이고 이 양당 정치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커다란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가해자니 피해자니 이런 프레임 좀 제발 쓰지 마시라. 이수진 의원 지금 피해자라고 그러지만 4년 전에 자기가 가해자였어요. 자기가 동작구에 내려 꽂히는 바람에 누군간 희생됐던 겁니다. 거기서 3명 희생됐더라고요. 희생됐던 겁니다. 그분들은 또 원팀 카드 들고 같이 써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우물에 침 뱉고 저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유심히 꽂히는 단어는 그거였어요. 판사까지 지낸 내가. 아니 그런데 이런 설득력 없는 얘기들 내가 진심을 다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정말 서운하다. 뭐 역할을 해도 돼. 그런데 판사 지낸 게 못했다는 거야. 부의장 지낸 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 이율배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불행이에요. 김종대 의원이라도 지세요. 정치인이니까. 장유성 기자가 얘기한 그런 종류의 정치를 비듬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우리 방 안에 있는 제작진하고 출연진이 지금부터 머리를 다 털어. 그래가지고 비듬을 다 해. 그러면 한 머리카락에 비듬 섞여 있고 어떤 애는 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뒤로 오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요새는 이는 없어요. 가끔 있대. 아 그래요? 요즘 새로 생겨나고 있대. 그럴 거. 그러면 다 뒤로 와 하지마. 다 모아봐. 비듬이 한 봉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게 비듬으로 보겠어. 저것도 뭐 물건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각 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들이 있어. 뭐 보니까 머리카락도 있고 뭐도 있고. 이준석이 그 정치하다가 지금 실패한 거예요. 각 당에서 부스러기 이상 나온다 이거지. 그거 비듬 떨어지는 거다. 그거. 내가 보기에는. 왜 그걸 갖다가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는지. 그걸 갖다가 모아서 뭘 어찌게 뭐 쪄 먹을 겨? 그거 갖다가 그거 삶아 먹을 겨 그거. 무슨 떡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런 걸 비듬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비듬정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가 공천에서 떨어지고 합의평가를 받았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 누가 설명해 주고 좀 근거 제시를 해서 좀 하면 좋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통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비듬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내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매번 오셔가지고 달마신공을 발휘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분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단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의 달마대사 여전히 저는 면벽의 신공으로 오늘 한번 잘 제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벽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 벽 창고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지지층은 아직도 숨어있다. 제가 요즘 현장을 좀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그리고 또 앞으로 광주, 창원 계속 다녀야 되는데 확실히 지역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민심이나 민심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론조사 수치나 댓글에서 없던 세계가 또 드러나거든요. 수면 아래도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누구 입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수면 위의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차다, 덥다, 폭랑이 인다 이런 거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큰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수면 아래 구조물이고 이 민심까지 경청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짜뉴스와 하도 상반된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주변에 길을 열자. 대통령이 발표하는 공약들은 개발 공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3종 세트 공항, 산업단지, 철도. 이 3개는 거의 공식이라고 봐야 돼요. 이 말대로 전국에 공항 또 쫙 짓고 또 산업단지 다 유치해서 대구에 가서는 혁명적 변화라고 그랬어요. 혁명적 변화라고 그랬고 서산에 가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혁명 아닌 데가 없어. 다 혁명판이요. 위험한 표현인데요. 혁명이나. 거기에다가 철도. 5.16 군사부터 다 생각나요. 지하와. 조국 군대와요? 그러다가 조국 평안처럼 벌어져. 조국 뜨고 있어요. 21%까지 올랐어 오늘.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상황으로 그럼 전국에 군사보호고요. 그린벨트 다 해제해가지고 전부 산업단지, 전부 공항이고 전부 철도면 국가가 거덜나는데 아주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 총선 후유증이. 전 지금 총선 후유증이 겁나요. 지금 총선 결과도 겁나지만 이 총선에 국가가 지불한 포퓰리즘 비용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데 오죽하면 제가 요즘 조선동화 사설을 보는데 엊그제 동아일보에서 이거는 총선 때 공약의 도를 넘었다. 그렇게 아프관이 나왔습니까? 동아일보에서. 이런 거 보니까 보수도 겁이 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좌파를 욕할 때 주로 포퓰리스트라고 욕을 했거든. 그래서 항상 보수는 절제와 어떤 보존을 핵심 가치로 했는데 요즘은 극우 우파 포퓰리즘이 한술 더 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20년 넘게 좌파 포퓰리즘을 욕하던 언론이 겁이 나는 거야. 우리가 더 심해. 이래서 이런 사설이 나온다는 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주로 쌀 없어서 고생하는 데가 경로당 같은데. 서민층 경로당 이런 데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결손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또 여러 가지 약간 뒤처진 청년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우울과 절망을 걷어내고 조금 민생을 살피는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우리가 왜 안 되는가. 또 이런 걸로 승부하고 경쟁하는 정치가 왜 안 되는가. 이런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2조 원짜리 공항. 가덕도 13조 원짜리 공항. 서산은 계획도 안 세운다니까 이게 몇 조짜리인지 몰라. 그냥 막 그냥 지가 무슨 문수보살이요? 전국민들 다 극락해 보내. 그다음에 어떻게 뭐냐. 자기가 무슨 뭐 벽씨물고 박씨물고은 제비요? 키기만 하면 황금이 막 쏟아져. 나는 이게 무슨 흥부전에나 나오는 얘기고 이게 문수보살 얘기지.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김종대 만담 끝내준다. 오늘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작두 탔습니다. 닮아 아닙니까? 우리 오늘 김 의원님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공 분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호주 대사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수사 외압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후속 처리가 완료된 건데 임종덕 안보실 2차장. 그렇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이제 임종덕 씨는 영양울진, TK의 아주 핵심 노동자의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고. 영주. 네, 그렇습니다. 영주. 그다음에 봉화, 그렇게 됐죠. 봉화영주 봤어요. 봉화영주죠. 그다음에 충남 아산에서 신범주. 천안,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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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회의 진입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방위로 진출하는데 거기에다 또 한 명의 숨은 인물이 용인병의 수지의 고섭정 국방부 고등검찰 법원장인데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고 옛날 병풍 비리부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회고록을 보니까 좌파 세력들이 병풍 공작으로 김대엽 씨를 세워서 자기를 핍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아무래도 방탄조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경선이 정춘숙 의원하고 부승찬 후보가 지금 오늘까지 여론조사하고 내일 발표해요. 내일 발표죠. 이렇게 보면 지금 여론조사 곳에서는 부승찬이 앞서가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외압 세력과 진실 세력이 정면으로 한 지역구에서 맞붙는 구도가 나와서. 선명한 대결 구도. 그게 빅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최상병에 대한 사건에 대한 뒷처리가 거의 다 완료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특검 대상자예요. 이 분들이 특검이 되면 제일 먼저 조사받아야 될 분이고 최근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마지못해 했겠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일종의 비서실장 격인 군사보좌관을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서 압수수색도 했어요. 그런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하고 카톡이 다 공개가 됐어요. 이걸 보고도 외압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고도 외압수사를 안 하는 정부라면 사법질서가 무너진 거거든요. 다 나와. 해병대 일사단장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징계로 하시죠. 사법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서. 그리고 전화통화를 수도 없이 장관실, 안보실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포진이 됐는데 다음 국회의 최대 정치 쟁점이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앞두고 얼마나 방탄조를 전면에 내세워서 국회에서 차단하려고 하는 거냐. 거기에다 공수처장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우검회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는 소고기 먹는 모임인 줄 알았어요. 소고기를 어쩌나? 육회 먹나? 이러는데 아니래. 우직한 검사 모임인데 거기가 윤석열, 한동은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꺼내서 그 친목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 보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영 밝힐 길이 없어요. 이제 공수처나 이런 데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특검밖에 남아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반대 토론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맞설 진실 세력이 어느 정도 진출하느냐가 저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게 작년부터 여름부터 싸워온 우리의 정말 처절한 투쟁이 이번 총선에 너무나 많은 게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걸 제가 시청자분들한테도 정말 제3제4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종섭 저 장관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시청자들로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7월 31일에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경찰이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이를 하루 만에 뒤집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의심을 하고 있냐면 박정은 대령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어서 그 이첩 지시가 보류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은 대령한테 그 당시에 해준 얘기예요. 설명해준 얘기죠. 그때는 해병대 사령관이 버틸 때야. 박정은 편이었어. 그러다 요즘 와서 재판에 가서 말을 180도 바꿉니다. 참 부끄러운 군인의 모습이죠. 정직하지 못한 군인들을 보면 우리가 참 슬퍼요. 그랬는데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 날 자기 손으로 결제하고 일사단장, 후임사단장까지도 다 제가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외로 대사로 보내버리고 우리 흔한 말로 피의자가 되면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백이라고 첫 번째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인하는 곳, 세 번째 빽인데 가장 1번이 도망가는 건데 이거 공식적으로 도망가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느 총선에 비해서 군인 출신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많은 게 맞는 거죠. 아니, 많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군 출신들은 국회 일정 인원 정도는 들어와요. 이번에도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사면받고 이번에 공천받으신 분 있죠? 서천호. 서천호.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 공작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정찰들 동원해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사면시켜서. 맞아요. 이번에 출마를 시켰거든요. 아니, 사면되지도 않았는데 공천 신청부터 먼저 했어요. 몰래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 사면 주장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단순히 윤석열 정부 사건 은폐만이 아니라 촛불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이태행의 신호들이 너무 곳곳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했던 유영아 변호사도 공청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면과 공천 이렇게 이어지는 1년의 흐름은 촛불 이전으로 회귀하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들의 사면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시즌2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제한되고 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사실은 21대 국회가 불과 한 석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관적으로 봐요. 이게 국회가 바뀌면 자동 폐기될 운명인데 일단은 이렇게 발의를 해놓고 4월 말에는 최상병 특과만이 발의돼야 됩니다. 이제 240일 숙녀, 지중력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4월을 특검 전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야권이 여러 당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을 빼놓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은 사실은 없어요. 조국 신당이 21%의 지지라 하지만 그 비례 후보만 갖고 20명 의원을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 야당이 공식적으로 선거 이후에 공동교섭단체를 선거 전에 미리 협상하자는 거예요. 공동교섭단체를? 미리 협상을 해서 특검 단일 대우로 우리는 제휴하고 연대하겠다는 이런 어떤 플랫폼들을 지금부터 내오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승리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특검 전국에 대비할 수 있는 특검 연대를 이 선거 과정에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선거 이후를 대비해 나가고 이런 것들로 하나의 결집할 수 있는 깃발을 세워놓으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 투표를 포기하려는 듯한 경향이 보이는 사람들을 소매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걸 이제는 군소정당이 해야 됩니다. 특검을 지렛대로 하는 일들이. 그렇죠. 민주당이 내가 보니까 자기 모순이 약간 있고 또 공천의 후유증이 있다 보면 외연적인 확장을 하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을 때는 어떤 다른 배역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특검 연대 하나의 어떤 야권 전체의 결집이랄까 이런 것들을 외곽에서 미리 해주던 조국 전 장관 표현. 지금은 대표죠. 조국 혁신당 대표의 말 맞다나 망치선이 되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각 제정당이 입장 표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선거 분위기를 판을 다시 한 번 띄우자는 거죠. 이런 진보 이건 더 나아가 진보의 재구성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살아있는 정치로서의 우리가 이 선거에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야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3월부터는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 전화가 왔어요. 저기 후순위 비례후보라도 등록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녹색 정의당에서. 그래서 10번 이후 번호 하나 좀 골라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뉴스다. 저희 지난번에 조국 대표 나왔을 때 저희 독자들이 글을 막 댓글을 달아줬는데 그중에 비례후보 추천을 했어요. 그중에 유시민 기타 등등 중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름이 선두에 나왔습니다. 앞에. 유시민 신장식 저 다 정의당 해서 한 솥밥 먹던 사이니까. 다 정의당 사람. 거기에다가 새로운 미래 정책팀장 정의당. 거기에 또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이런 사람. 맞아요. 도대체 우리가 당을 몇 개를 먹여 살린 게. 거의 인력회사 수준이야.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정당은 다 정의당 출신이. 김남근 변호사는 정의당 아니었어요. 거긴 참여연대 출신. 다 우리가 먹여 살렸고. 그런가 하면 당마다 다 망친 것도 정의당인데. 여튼 요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대량 탈당 지지율 하락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새로운 선택에 가니까 거긴 아예 여론조사에 안 끼워주고. 마지막에 이준석. 거기서 대량 탈당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남해당 다 망친 것도 정의당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역사에. 또 다 인력 다 파견 보낸 것도 다 정의당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착잡하죠. 이제 디아스포라 장당. 웃을 일이 아니다 진짜. 진짜 미안하지만 정말. 정말 산기해서 곳곳에 이렇게. 민주당도 먹여 살렸어요. 이탄희 의원 민노당 출신이고. 그렇죠. 박용진 의원에서도 그렇죠. 소위도 그렇고. 네. 그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매겨 살렸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작년 12월에 만났을 때. 뭐 탈당 안 하시대. 그래서 아직은 안 합니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김준호 대표가 아직은. 이러니까 두 남자가 나를 째려보더라고. 두 당대표가 나를 째려봐. 그래서 아 이거 수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둘러댔냐 하면. 우리가 많이 키워서 민주당으로 보내드렸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키워서 정의당 온 건 나 하나다. 그렇네요. 노무현 정부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모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가기만 하면. 한 명은 저기 역으로 한 명은 빌려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조국신당에 내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면 이제는 사람을 채워라는 거. 우리는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지율이 낮잖아요. 거기는 지지율은 높은데 아직 사람이 안 채워졌어요. 그러면 몇 사람 꼬아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꼬아줘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역구 출마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거 때 대선 문제예요. 모름지기 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보내서. 정강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TV토론에 나가야 돼요. 분위기를 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율도 낮은 녹색정의당이 왜 또 빚을 내서 후보자들 지원하냐 하면 나가서 공간을 만들어란 뜻이에요. 당선이 설령 안 돼도 그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약, 약진을 하고 있으나 이걸 담아내는 플랫폼이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당만 된 거지. 그런 다음에 저 정도 지지율이면 이제 전략지역 한두 군데는 상징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지역구부가 있어야 된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런데 선거 때 주로 TV 화면을 보십시오. 주로 당 지도부가, 선대위가 어느 유세장 가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어떤 멘트를 내고 넘치는 사람들의 물결과 깃발 속에서 그 존재감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조국 신당은 유세장이 없다고. 지역구부가 없으니까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을 알아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부끼는 깃발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당대표가 가서 연설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각 당이 공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출범 자체만으로도 컨벤션 효과가 돼. 그러나 문제는 선거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디 가서 유세할 겁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곧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역구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지 특정 지역 한두 군데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 많고 그렇게 해서 조국 혁신당은 지금은 어떤 비례를 공모로 해서 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경쟁명부입니다, 전부. 전략 공천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명부로 대부분의 비례후보가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금방 끝나는 이벤트예요. 3월이면 다 끝. 사실상의 특검연대라고 저는 보고 그게 이제 다수파연합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탄핵연대에서 보수가 10년은 집권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다수파연합이 있었던 겁니다. 그 5당 체제 하에서. 그런데 이게 깨지면서 바른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짜게 지고 짜게 지고 하다가 개헌연대도 깨지고 개혁입법연대도 깨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바로 정치개혁연대였고 정치개혁 특위에서 그게 다 됐다가 마지막에 그마저도 위성정당으로 깨지면서 모든 다수파연합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엄청 작아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정권이 윤석열한테 넘어가게 된 하나의 퇴행적 경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순서를 역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퇴진특검 탄핵연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다수파연합을 형성하는데 누군가는 등대가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자임하되 큰 돌은 뒤에서 굴려오시라 우리가 앞에서 잔돌을 치워드리겠다. 이런 창끝정당이라고 저는 이걸 표현하는 거고 원래 제가 녹색정의당에도 그런 역할을 주문하셨군요. 그리고 저는 연합정치를 주장하다가 안해서도 비주류.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이렇게 지지율 낮은 정당에서 또 비주류면 내가 지금... 아니, 순번도 10번 아래.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다 감수하면서 제자네를 지키면.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됐구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사실은. 아니, 그런데 그런 정치가 응원받고 신인들한테 박수 받고. 그래요?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네, 존중하게. 대의를 위해서 한심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10번 수순이. 일부가 안 되는 길을 연구해서 찾아가도 이런 길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사실은 지금 그동안의 야권 내에서 분열과 갈등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지금까지 쭉 겪어오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아픈 역사였고 그게 준비 안 된 윤석열한테 정권이 넘어가게 된 뒷배경입니다. 결정적 계기가 됐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된 책임공방은 다 엉뚱한 걸 갖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왜 우리는 다수파 연합을 지키지 못했던가.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민주당의 속내를 다룰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자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명부를 쓰고 연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민주당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당의 비례후보가 적게 당선될 위험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로 보면 세진보연합이나 진보당보다 조국 쪽에서 비례후보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략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과연 인식할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 구도가 가장 좋을 겁니다. 오히려 합쳐서 합섬이 커진다. 아니, 이 이상 좋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20% 육박하고 넘어가는 동안에도 지역에 가면 여전히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당 지켜야지 하면서 상당수 표는 비례연합당으로 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규모의 구성분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맨날 진보의 맏형이다. 개혁 진보진영의 맏형이다. 민주당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맏형이 되려면 두루두루 동생들이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좀 다 같이 잘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맏형이지. 여기서 뭐 저기 자당 후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형은 형인데 놀부여. 놀부라고. 동생들 저기 초과상판 오막살이에다가 집 지고 사는데 그거 뿌시고 나오라고 그래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들어와서 살고 어떤 언제 쫓겨대. 이런 형은 형인데 놀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이해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범야당의 거버넌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지. 뭘 이걸 갖고 조국신당하고 비례연합정당이 그렇게 첨예하고 그럴까? 난 그렇게 안 봐요. 진보당이 비례연합당으로 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의 정의당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 원래 민주노총의 다수판은 진보당 쪽입니다. 아니, 민주당, 민주노총 지도부가 진보당 쪽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정의당은 4개 산별로조 밖에 안 돼요. 보건, 화섬, 금속 이런 정도가 정의당 계열이고 나머지는 다 진보당 쪽이에요. 그런데 진보당이 1회 위성정당에 참여하면서 민주노총이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진보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정의당밖에 없지. 이게 조직된 노동표는 다시 정의당이 유리해진 거예요. 상황 자체로. 상황 자체로. 여기서 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한 2% 정도 나와요. 녹색 정의당이. 그런데 무당층을 빼고 다시 보정을 하면 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사실은 기존 체제에서는 차칫하면 진보당한테도 밀릴 뻔했지. 그러나 거기가 이쪽 진보의 앞마당에서 나가버린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연합정치파는 그리로 가고 나머지 곧 죽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배가죽이 등 뒤에 달라붙을 정도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존심에서 누구 하나 적선하듯이 주는 건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 받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세상 살다 보면.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나니까 불쌍해 보이는 하나가 남은 거야. 문제는 이런 반전도 있다니까. 정치 노선인데.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지역구 연대는 안 하기로 했다. 이건 좀 이해가 됐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 설명한 거에 비춰봐도 정책 연대는 왜 못하는 겁니까? 정책 연대를 하는 게 저는 큰 무기를 두지 않는 게. 그렇죠. 몇 가지는 했는데 그게 옛날에 정치 개혁할 때 5당이 쏟아내던 개혁 경쟁이었고 그 시대에는 저는 한국 정치가 가장 역동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5당의 공통 개혁 공약만 맞서도 대한민국 팔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정치 안 봅니다. 이렇게 적대와 혐오와 증오의 정치 이렇게 퇴행은 그때 5당의 공통 공약만 실천했어도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정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연대를 한다 뭘 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노란봉투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또 간호사법이다, 여러 가지 법안에 정의당을 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누가 발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보정당은 의제를 선점하고 나가는 자기 역할이 있고 큰 당은 그걸 뒤늦게 항상 더디게 따라왔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창끝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고 이번에는 녹색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의외로 보니까 농민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농민표가? 사과 1만 원 시대고 농민들이 기후에 절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녀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농촌에 계신 분들, 이분들의 우리가 모르는 우울증이 있어요. 평생 파종해왔던 감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곧 파종기 돌아와요.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마른다, 기후위기, 생태, 녹색 전환이 중요하다고 마른다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나이 많은 농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대화해보면 그분들이 제일 말이 잘 통해. 나는 우리가 아는 정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녹색을 선거 전략으로 삼았고 기본 가치로 했으면 그거에 맞게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맨날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다. 이거 하나만을 보니까 세상이 그 안에 우겨 넣어서 보니까 작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보정당은 개척자다.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보면 녹색 정의당은 녹색 정의당대로 앞으로 자기에 갈 길이 있는 거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 연합정당이 아니라 위성정당이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로 이미 반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당을 만든 그 모델을 쓰면 돼. 그래가지고 진짜 선거 연합이다 이랬으면 되는데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선거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자기 입으로 준위성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어이가 없는 대목이 이거예요. 그냥 이번 선거는 비례 연합전술 전략을 쓰겠다. 또는 연합정당을 하겠다. 그럼 될 일을 굳이 거기서 아주 듣기조차 정말 이가 갈리는 왜 위성정당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고 내가 보니까 어차피 다 비례의석 나눠줄 걸 그러면 연합의 틀을 구성하면 가면 되지 아는 게 위성정당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게 민주당이 제안한 준위성정당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신문기사에 그렇게 기사 깔리면 이 당은 깨져요. 어느 이 당이? 정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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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 지도부가 못 견뎌. 지난 4년간 쌓이고 쌓인 한을 생각해봐. 그러면 그날 보고 당 깨져요.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연동제로 선회한 거지 처음에는 병립죄 당원 투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서둘러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하셨는데 우리가 12월, 1월 계속 물어봤잖아. 제안을 하고. 계속 물어보고 찾아갔잖아. 그리고 국회 로텐다고 그래서 피켓 시위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임박할 시점에 대해서 난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왜 이렇게 우리 개혁 진보가 연합이 어려운가 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생각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작은 정당의 또 비주류니 내가 얼마나 외롭고 김종대를 주류로 만듭시다. 주교용의 정치기상구에서 김주류 선생으로 바꿔요. 우리 달마대사에서 술 너무 좋아하시는 걸 소문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김주류 선생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주칠파 아니에요. 주칠파? 그러는데 이러는 가운데서 소수자 안에서 또 소수자가 됐으니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 이전의 문제는 사상입니다. 인형과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씨앗처럼 자꾸 단단해야 돼. 그러나 정치는 열매처럼 크고 풍성해야 된다고 내가 원칙이 강할수록 전술은 유연한 거야. 이건 모택동이 그랬어요. 전력에 충실할수록 전술은 유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건 내 목숨인 거야. 그러나 그거는 씨앗처럼 간직하는 거고 정치는 물렁하고 풍성하고 아니 복숭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호두야 호두. 딱딱해서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호두정당이야 호두정당. 씨야리만 남아가지고 깨지진 않고 유지는 돼. 그러니까 무슨 호박씨가 됐는지 호두가 됐는지 몰라도 너무 딱딱해요. 좀 유연성을 하셔야 된다. 이러니까 조금 맛을 잃은 거지.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비례연합정당에 제일 걱정했던 여러 번 방송 나가서 제가 얘기했고 우려했던 대목이 바로 이 점이었는데 원래 연동형은 어떤 정치적 지지를 받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 비례로 그 의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연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벌써 몇 개 정당이 지역구에 한 명도 내지 않고 순수비례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연동형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구에 연동형을 써야 되는데 모름지기 정당이라. 난 조국 혁신당도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상징적으로라도 내보내서 지역구민들하고 유세하고 손잡고 TV토론 나가서 열심히 싸워보고 이게 괜히 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러지만 선거를 여러 번 지켜본 저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하다 보면 지지는 열심히 받았는데 지역구가 양당구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걸 보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비례연합정당에 이렇게 지역구는 아예 관심이 없고 순수하게 이것만 바라보고 참여하는 정당들이 안타까운 거라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존립할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이것만 바라보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해오던 정치개혁의 맥락이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음 선거 때 되면 더 많은 떳다방 벌떼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래 위성정당 방지를 진정 민주당이 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일단 과거 선거에 이런 패단할 경우를 그러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어떤 신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대표는 당연히 맨 앞에 나가서 떨을 때 심청이가 인당수 바닷물에 푹 빠지듯 저 시퍼럼몰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정치의 모습이 없이 공양미 300석만 내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공양미는 300석, 우리는 200석. 나는 200석을 원해. 그건 시퍼런 바닷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당하고 합칠 때 몇 가지 조건을 내거는 게 반드시 지역구 후보는 나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마다 또 당원은 몇 명 이상 입당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비례 2번을 그냥 내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고 그러면 전략명부로 드리겠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 정당의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거였고 이게 설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그게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 3명을 만들어서 다 민주당 보냈잖아요. 들어갔죠. 이미 다. 그러면 의원 전체가 갔으니까 정상적이라면 당이 해산돼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간판은 계속 딸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연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거기도 어떤 기준을 세웠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각 당에서 최소한 지역과 한 석 이상은 내자. 그리고 새로 비례연합당을 만들 때 입당 사업을 해서 그래도 각 당에서 최소한 500명 이상씩은 입당을 시키자. 이런 정도의 기준 정도는 내놔야지. 안 그러면 이런 기준이 모아지면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는 왜 안 끼워져. 지금 보면 지역당도 많고요. 또 농어민당도 생겼고요. 지금 내가 아는 당만 해도 한 7, 8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 줄 세워서 끌어가는 식의 이게 되면 정치는 여기서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선을 세우고 연합의 틀을 만들어서 가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4일에 미국 백악관 담당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묘한 말을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고 백악관 NSC의 직입니다. 선임보좌관이 했던 말은 우리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나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천재개발 칼량이 많다. 이게 바로 주변 정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고 또 미국이 거기서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 정부는 성명 발표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김정은 바로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가 발신됐습니다. 맨날 북한이 총선 앞두고 도발할 거다. 어제도 또 윤 대통령 그러셨더라고. 이러다가 총선 끝나면 미국 대선 앞두고 도발할 거다. 여름 지나면 가을이 위험하다. 가을 지나면 겨울이 위험하다. 올해 지나면 내년이 위험하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 얘기도 못해. 그 얘기 너무 했다가 연초에 주식값 푹 떨어졌거든. 보름간 7.6%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위험하기는 한데 전쟁은 안 난다. 그럼 아니 위험한 건 전쟁이 난다는 뜻인데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주변은 이제 2.8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공급망이 교란되고 전 세계 지도자가 이 전쟁의 문제로 이렇게 피곤한데 대만 회업이나 한반도에서 또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서 대화로 이런 파국만은 막아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러는데 그래 한국 대통령만 그래 뭐 총선 앞두고 도발할 거다. 끝나면 또 도발할 거다. 뭐 강력한 억제력으로. 그러면서 다음 전쟁은 핵전쟁이 될 거란 얘기까지 했어요. 북한은 핵을 사용한다고.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기우제도 아니고. 계속 부끄러워하시고. 제 얘기는 이건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작년에 예결의 회의장 가서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했어요.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주식이에요. 2차 전지 핫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1월 4일부터 북한이 서해에 포를 싸대고 우리도 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가 가장 외신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과거에 우리가 전쟁 위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94년, 2002년에 많이 겪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한때 출렁거렸다.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있어도 18일간 내리 내리 하락했다는 거네. 하락했다는 거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겪은 일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의 걸 찍었어요. 인도, 대만도 쭉쭉 올라갔어요. 온리 원 오로지 사우스 코리아만 쭉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다가 이제는 한반도 지정하기 예정과 다르다고 본 거예요. 세 가지가 달라요. 미국의 영향력이 예정 같지 않아요. 전쟁을 못 막습니다. 미국의 지도력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러시아가 더 이상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 편에 가까워요.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가. 내가 뭐라 그래? 북한, 러시아. 오늘 필 받으셨어. 세 번째는 남과 북의 지도자가 다 전쟁을 결심하는 이야기. 외국에서 봤을 때 과거의 전쟁 위기하고 지금은 그 민감성과 치명성이 다르다. 그래서 과거만큼 전쟁 위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위기라도 세계가 일정 증발이다. 이렇게 느끼는 민감도가 달라졌고 거기에다 세 개가 전쟁이 벌어지고 전 세계에 유럽에서, 중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거,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면서 외국인들이 대량 주식 매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루에 7조 원어치씩 팔았어. 안 떨어지고 견뎌? 그 자본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일본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 이익을 누리네 일본은. 일본이 누렸어요. 그런데 그때 신원식 장관이 예결의장에서 거래하던 2차 주식, 전지 주식. 그것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은. 절박했네. 봐야 돼 지금 당장. 내 주식이 어떻게 됐나. 낮에는 전쟁 위기 얘기하고 판매 관저에서 보니까 재산 충락하고 본인도 못 견딘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세 폐지, 주식 양도 거래세 인하, 연초에 별하별 대책을 다 쏟아낸 결과 7.6% 폭락이에요. 이래서 선거 전략에 중요한 차질이 오니까 더 이상 도발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안 써요. 금기시한 거구만요. 언제부터냐. 1월 18일부터 그때부터 갑자기 북한 도발설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다시 주식이 2600선을 회복해. 여기서 나오는 법칙은 우리 정부가 전쟁을 이야기하면 주식이 약 7% 떨어진다. 말 안 하면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조용히 좀 있어주세요. 거기다가 이 정부가 얼마나 주식 많이 해. 용산의 참모들부터 장관까지 다 그냥 재테크에 이렇게 귀신들인데 내 주식도 떨어져. 그래서 이번에는 개미들이 지켜낸 평화입니다. 이게 개미들이. 전부 다 정부 발표만 보고 믿고 있었는데 2400선까지 떨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 이제 못 견뎌. 정부가 발표한 건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이래 돼서 선거가 되겠냐고. 그래서 진정이 된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의 자본제 시장과 이런 게 부동산 올리려고 별지할 연병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안 올라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가까스로 불안한 평화가 유지됐다. 이거 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아주 그냥 닮아진 공이 대단했습니다. 면벽을 할수록 수행을 하면서 그거 일부만 내가 이렇게 입 밖으로 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정말 기대됩니다. 정치권의 닮아도사죠. 김종대 의원님의 닮아도사. 깨달음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 이것 좀 여쭤봐야 돼. 너무 웃긴다. 종대형 천주교신자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이거 아는 사람이야. 맞아요? 맞아요. 종교관의 대화를 또. 아, 대박. 시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드리는 깨우침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닮아와 동쪽으로 한 까닭은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인도의 관점입니다. 인도 사람 원래 다르마라고 해. 그게 중국 발음으로 닮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중국에 갔대?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닮아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즉, 받아들인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서쪽에서 제가 왜 왔어. 이게 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닮아가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가고 안 까닭은 거기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너무 강해. 거기 가서는 이게 정신문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포교가 안 된다. 포교가 안 된다. 아, 이게 원래는 그리로 갈려 그랬어. 그리고 인도에 원래 번영하는 지역은 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 로마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굳이 험준한 줄령을 넘어 중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은 무언가 개척자 정신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왔지만 이건 닮아 지 생각이고 중국에서 보니까 제가 왜 왔어. 그런데 와보니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로운 정신문명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건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종섭이 호주로 간 까닭은 아, 그 얘기하려고 이게 일종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들의 거의 99%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교. 김한중 대사가 호주에서 귀국한 이유는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처음 들어본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호주에서는 이종섭 제가 한국에서 온 이유는 뭐 이런데 아직 이유를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비리비리하지만 내가 보는 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이 사건의 전혀 다른 측면은 김만중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부임한 지 15개월째인데 그러니까요. 어느 날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종섭 대사가 온대. 그래가지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공수처 수사 때문에 또 안 온대. 그러니까 비행기 예약했다. 다시 취소했다. 비행기 예약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이 짓을 사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온대. 이번에는. 그러니까 부랴부랴 비행기 예약을 다시 해서 왔는데 이 모양은 일종의 쫓겨나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15개월이면 한참 대사의 전성기요. 그리고 호주 대사관에도 가봤다고. 관저도 가봤다고. 가보셨어요? 템버라. 거기가 절간이래요. 조용해서. 그래요? 거기 가면은 아침 창문에 호주에 이름도 모르는 새가 있어. 너무 아름다운. 마치 하늘나라에서 온 것 같은 새가 창문 밖에 나무에 살포시 앉아. 그래가지고 내가 호주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구나. 많아 그런 새가. 거기까지는 좋았어. 잠시 후에 울음소리를 하는데 내가 들은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것 같아. 난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시끄럽겠구나. 비행기 탈 때까지 쟤 좀 그만 오르라고 그랬는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아. 다 좋은데요. 거기가. 그런데 김한중 대사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15개월 동안 이 사람이 또 LA 총장사를 했고 그때 아주 유능한 외교관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으로. 그렇군요. 특히 이 사람이 아주 입지전적이고 굉장히 인정받는 유능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외교관이 뭐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끊었다. 예약했다가 취소했다. 이랬다가 다시 예약해가지고 그 끼야 올 때 그 기분이 얼마나 더러울까. 이거 완전히 쫓겨나는 거고 그 줄 보직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시켜. 그러면 이제 정년 다 돼가지고 이게 무슨 수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종섭이 호주로 온 까닭은 호주에서 김한중 대사가 귀국한 이유는 이렇게 봐야 세상은 공정한 거야. 한쪽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외교관의 이 굴욕적인 마지막이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이게 급했으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참모총장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대사로 왕창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줄 자리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이종섭 장관을 또 대사로 해서 호주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외교관들 자리가 확 줄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사람 쫓겨나오는 걸 보는 직업 외교관들의 심정은 일정 정도 이거는 뭐 더럽고 아니꼬고 진짜 일종의 뭐랄까 외교의 굴욕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사물의 양면성을 보자. 그렇게 보면 이 사건도 훨씬 더 다채롭게 다각적으로 다채롭고 무게가 달라지고 얼마나 이것이 변칙이며 꼼수며 파격인가를 알 수 있는 닮아의 생각입니다. 박수 한 번 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럴싸한 얘기를 하셨네요. 왜냐하면 김한중 대사한테 아무도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멀쩡히 사고도 안 치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실 바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 한 통 받은 거예요. 야 너 인기 끝났어 들어와. 그럼 제가 왜요? 인기 많이 남았는데. 최소 2년 3년까지 대부분씩. 대체로 3년까지요. 그래서 정년을 거기서 대사직은 60세 넘어도 계속하게 해줘. 그거 바라보고 내 평생 지금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너 나가. 완전 두더지 게임. 너 나가. 들어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외교가에서 가장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측면. 이게 외교가 무슨 피의자 도피처로 되면서 우리가 희생량인 외교가 희생되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외교 자체가 희생되는구나. 이런 자괴감, 굴욕감 이런 거를 우리가 통찰력 있게 봐야 된다는 게 제 탈마의. 정말 족씨의 정확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계획된 도주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전향적으로 도주하는 스타일이 된 거죠. 그래서 호주대사가 아니라 도주대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벼락치기로 내보내야 되는 모든 술은 다 썼다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 도독 출국 이런 부분까지 있으려고 한 그 사흘 동안에 벌어진 일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권력이 감싸주는 가운데 쥐도 새도 모르게 내빼는 이걸 전향적으로 범인 도피의 행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합법적 해외 도피의 행각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상황이야. 우선 7월 30년 여기가 국방부 장관실입니다. 국방부 장관실입니다. 난 다 외우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보고를 하러 누구하고 가냐면 직속 상관인 해군 참모총장, 박정은 수사단장,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셋이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장관이 중간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참모를 보니까 군사보좌관, 비서실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고 정책실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은 대령이 이제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쭉 설명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장관이 그래 이렇게 수사가 됐다 이거지. 옆에 물어 정책실장하고 대변인한테.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이건 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성역 없이 잘 수사를 했다고 굉장히 평가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박수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대로 언론의 공보 활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다 만장일치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그래. 해군 참모총장도 맞습니다. 제가 중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게 바로 공정한 군대야. 그지? 알았어. 그래서 딱 펜으로 이제 사인을 한 거야. 장관빙의. 이래놓고 저기 뭐냐. 그런데 말이야. 이 수사 이건 내일 언론 것도 예정대로 발표하고 말이야.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나가 계셔. 그래가지고 다 나오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이제 장관이 앉아. 마주 앉고. 이게 한 15분간 이어지는데. 이때 중요하죠. 저기 일사단장 어떻게 해야 돼. 일사 조치해야 돼. 일단은 제 권한으로 지금 관저 대기를 시키고 부대 출근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결제해 주시면 보직 해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후임은 누가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둘이 있는데 합참 전비태세검열 실장이 해병대 장군인데 거기로 건의드립니다. 아, 이미 후임자까지? 그럼요. 후임자까지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이거 일단 후속 인사까지도 잘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 알고 일단은 전부 오늘은 내가 승인한 걸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 밖에 비서실에서는 박정훈 대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나오면서 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30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7월 30일 날 상황이야. 그러면 7월 31일 상황은 어떠냐. 여기는 대통령실이요. 대통령실.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말이야. 이번엔 대통령 비. 보고해봐. 보고해봐. 그러다가 이제 다른 뭐 국가정보, 외교, 국방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 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최수근 상병원 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가 돼서 내일 경찰로 이첩을 하고 대국민 언론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사단장은 어쩐다고? 어? 뭐 이첩 어쩐다고? 뭐 보직회의는 어쩐다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해. 누구 맘대로 하는데 참석자 말로는 국방에 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그게 바로 VIP 경로설의 시작입니다.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란 말이야. 당신들 일 똑바로 하는 거야? 아, 이게 왜 사단장이 거기 책임이 왜 있어? 하고 한 벌 퇴계한 다음에 장관 연결해. 전화 연결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진술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10시에 시작한 회의니까 이게 대략. 11시, 11시. 11시에 시작한 회의인데 대략 이때 이게 경로를 했던 시점이 이제 그 이후 어느 시점인데 이종섭 국방장관이 전화를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유선전화로. 그게 02로 시작되면. 그렇죠. 이 전화를 받는데 이게 11시 45분이에요. 밥 먹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이때 국방부에 앉아있던 이종섭 장관은 오후 2시에는 국방부 청사를 떠나야 돼. 해외 출장을 가야 돼. 비행기 시간이 다 나와있어.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출장은. 2시, 2시 비행기. 그러니까 2시에 국방부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날벼락을 맞아. 야, 야, 전화로 그냥 뭐가 뭐 하도 그러니까 딱 꿈꿔서. 오, 큰일 날네. 나 지금 출국해야 되는데. 야, 야, 다 모여, 다 모여. 해가지고 법무관리관 들어와. 뭐 저기 또 차관. 제일 가까이 있는 해병대.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야, 인마야. 내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야. 해병대 사령관 연결해. 그래가지고 급히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한 게 11시 57분.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12분 뒤에 바로 해병대 사령관. 조치를 한국은 주시지에 의해. VIP가 말이야. 지금 이러고 뭘 하는데 그거 보류하고 말이야. 과실 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기 어제 결제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저기 해병대 장군 누구 서울에 올라온 사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부사령관이 지금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 사람 지금 회의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헐레벌떡 연락을 받고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그 회의장으로. 국방부로 장관실로 들어가. 이게 2시 17분이에요. 그러니까 출국을 못하고 지금. 우즈벨 못 간 거네요, 그날. 아니요, 갔어요. 아니요, 갔어요. 그래, 뭐 저기 비행기 시간은 지금 늦어. 밑에서는 안달이 났고 그랬는데 이건 처리해야 되겠고. 막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날벼락이. 그러니까 뭐 생각이 어쩌다 바뀌었으면 이렇게 안 하지. 날벼락을 지도 맞은 거니까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종범 사령관 왔는데 거기다 쭉 불러줘. 과실치사 빼고 혐의 빼고. 이첩은 말이야 버려하고 뭐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기록을 해. 정종범. 그분이 해병리 부사령관이 기록을 해. 그 업무 수첩이 최근에 발견됐어. 그런데 나중에 이첩이 그 다음 날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박정원 대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 부사령관이 수첩에 적은 거. 너 이렇게 지시받았는데도 분명히 장관이 이렇게 지시했는데도 넌 항명해서 어기고 이첩을 했어. 그러니까 너 구속영장. 이게 구속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 이게 또 꼬인 거야. 그렇죠. 오히려 그걸 밝힘으로써. 그래가지고 지시를 그렇게 했다고 그럼 왜 하바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국방부가 아차 싶었던 거지. 이게 지시한 적 없다고 돼야 되는데. 구속영장에 적시가. 이번에는 또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부사령관이 착각을 한 것 같다. 적은 게 있는데도 메모가 있는데도. 지시한 적 없다. 또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구속영장 따로. 장관 해명 따로. 이러니까 두 개가 모순된 거예요. 수사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외압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는 8월 1일 날.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 우즈베키스에 가 있는 장관이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군사보좌관이 카톡과 텔레그램 두 개로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도 떠놓고. 저기 저기 일사단장 정상 출근했죠. 일사단장 일하고 있죠. 계속 이것만 확인해. 보직 회의 안 시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받은 지시내용이 이거야. 사단장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네 건 이상 확인돼서. 오로지 일사단장이야. 관심이. 오로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 수사받을 때는 그때 업무 수첩은 다 폐기해서 기록물은 없다. 그다음에 휴대폰은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휴대폰이 아니고. 새 거. 이 사건이 지나고 한참. 그렇겠죠. 그때 새로 만든 휴대폰 그거를 갖다가 제출. 깡통 휴대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종섭 장관 출국 전에 공수처 수사받은 내용인데 완전히 증거인멸 거짓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걸로 공수처한테 제출하고 이튿날 출국금지 해제하고 인천공항에서 날라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닮아 신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들 심증으로 갖고 있는데 왜. 왜 그랬을까.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이거는 내가 취재 중이야. 이거는. 야 갑자기 김을 확 빼네.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딱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공정과 상식은 달마대사나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슨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신공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지금 상당히 추적은 했다. 상당히 상당히 추적은 했다. 방송 끝나면 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개할 때는 경향하고 상의하겠다. 알겠습니다. 경향하고 상의하겠다. 이 약속을 제가 드리고. 편의점하고도 좀 상의를 해주세요. 알겠다. 그랬는데 원래 연속극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야 장기 흥행이 된다고. 이건 하나의 대서사, 내러티브. 지금 대화드라마가 방송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달마대사님 말씀에 명쾌하게 지금 사건이 깨졌습니다. 지금. 공정과 상식은 달마대사나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슨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신공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지금 상당히 추적은 했다. 이따 좀 이렇게. 상당히 추적은 했다. 방송 끝나면 좀 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개할 때는 경향하고 상의하겠다. 알겠습니다. 경향하고 상의하겠다. 이 약속을 제가 드리고. 편의점하고도 좀 상의를 해주세요. 알겠다. 그랬는데 원래 연속극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야 장기 흥행이 된다고. 이건 하나의 대서사, 내러티브. 그렇죠. 지금 대화드라마가 방송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달마대사님 말씀에 명쾌하게 지금 사건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나 선거를 앞둔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이종섭의 호주행이 이번 총선에 끼칠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초, 연초부터 이 선거는 특검 선거로 가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김건희 디올백 등 해서 김건희 특검이 야권의 완벽한 공조, 181표로 국회에서 발의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민주당의 선거, 녹색 정의당의 선거, 조국 혁신당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대연합의 선거라는 걸 내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 대연합을 하는 플랫폼이 특검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특검 정국이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떤 특정 정파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플랫폼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힘. 이거는 비례 위성 정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특검에 대해서 결집된 에너지다. 이게 바로 이번 선거의 본질이자 동력이다. 이걸 여러 차례 강요. 이걸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선거의 가장 결정적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내 소리 안 듣고. 저 들었어요. 내가 얘기하라니. 저 들었어요. 이 달마신공의 얘기는 안 듣고 각자 창당을 한다. 위성 정당을 만든다. 어쩐다 저쩐다 할 때 나는 답답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이 무도한 정권 하에서는 이제는 가끔은 수면 아래 잠잠하고 바람보다 나중에 눕는 풀 같은 민초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으나 가끔은 역사의 전면에 시민들이 등장해 오히려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결정적 시점이 있다. 그게 바로 항쟁의 시점인데 이게 바로 특검이 이게 항쟁의 의제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난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대로 새겨듣질 않고 공천파동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대고 힘을 그어지다가 이종섭 장관 사건이 터지면서 드디어 야권의 모든 말과 행동이 통일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영종도 공항에서. 그러니까요. 법무부 앞에서. 이런 방송은 집에서 녹두빈대떡에 동동주 먹으면서 듣기에 딱 좋은 방송. 오늘은 정말 그래요. 맛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저기 이거는. 자기 호재 신다 써. 이거는 장이 쓴 거예요. 장이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당 정치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프레이밍되고 거기에 갇혀있다 보니까 항상 상상력이 제한돼서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판이 넓어지고 주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확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랜만에 야권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고 실제 여론으로도 반영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하니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구나. 정말 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예감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종섭 장관이 도주한 다음에 외교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3당으로부터 제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 녹색정의당. 맞습니다. 여기가 각자 고발장을 접수해서 넣는데 결국은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는 가장 큰 소득은 야권이 이렇게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의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어요. 이게 내가 오늘 얘기하는 아주 액기 쓰이자 본론이에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2030이 사라진 선거예요. 4년 전 이맘때를 떠올려봐. 그때 정치권에 온갖 난무하던 공약. 반가 등록금, 한국형 모병제, 청년 사회 상속, 청년 기본소득. 청년 공약으로. 완전히 도배가 됐죠. 완전히 도배를 해서 그게 이후에 대선까지 그 분위기가 간 거예요. 그리고 청년 목돈 마련에 이런 것까지 해서 했는데 이번 선거의 청년 정책 공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절 안 보여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요즘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2030 지지율은 0이나 1이에요. 0%야. 심지어 이렇게 조국 혁신당 얘기하고 야권이 어쩌고 사는데 거기에조차도 2030이 없어.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원래 여기에서 이 2030 표를 흡수하기 가장 상징이자 어떤 표상처럼 보였는데 빅텐트가 깨진 이후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작년에 정의당 지지율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버려. 거기는 여론조사를 한다 해도 정의당보다 낮아. 그러면 불과 한 달 전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빅텐트가 깨지고 나서 다 망했어. 그 와중에 이 선거에서 가장 큰 블랙홀이자 비어있는 공란. 2030이 사라진 선거거든요. 그런데 최수근 상병권은 2030 관심이 제일 높은 의제야. 어쩌다가 청년이 사라진 정말 특이한 선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 독재 타도 이런 구호에 사실은 가려져 있는 그 공란이 청년들이 이런 주제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청년은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또 공정성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다 놓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최수근 상병권이 청년에게 호소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런 걸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야권의 결직과 청년층이 다시 정치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종섭 출국 사건에 효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돼버린 것이죠. 공항으로 쫓아가서 출국을 막아야 된다고 최초 발언한 사람은 저예요. 그게 지난주 매블쇼에서 제가 지금이라도 이 시간부로 우리 영종도공항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 총선 후보들 뭐하냐. 조국혁신당 뭐하냐. 막 떠들었거든. 그러니까 호주로 가야 돼요. 캔버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뻤기에는 내가 보기엔 담바대사가 호주로 가서 경향tv. 구구영의 정치비상구. 같이 가요. 호주 대사관 앞에서 우리 캔버라로 절감 아닙니까. 딱 맞아 이 컨셉이. 비용기표 값은 누가냐. 비용기 제작비가. 그건 나중에 문제고. 뭐 여기서. 시민들이. 여기 출연여 받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야 돼요. 아니. 그런데 mbc 가잖아요. mbc는 갑니다. 한동훈 비대비위원장 앞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외치다가 자유정의 해병대연대 대표가 이틀막당하고 경찰에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경찰에 가서 요구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범야권 중에 어떤 당은 그런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경선에 초청을 한다고. 본인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호소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 당원인데. 당원이에요. 당원. 본인이 그걸 커밍아웃한 이유는 국민의힘 당원인 나조차. 이렇게 이틀막을 당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해병대는 완전히 망한 군대입니다. 지금 인사가 마비됐으니까. 사령관하고 일사단장을 못 내보내니까. 못 내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사를 못해가지고. 작년에 육해공군 장성진급자가 다 나왔는데. 해병대만. 안 나와요. 여기는 다 눌러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 지금 해군참모총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복을 입은 계급사회에서는 동기생이 사성진급하면 나가는 거죠. 진급 못한 나머지는 다 옷 벗는 건데. 어떻게 됐냐. 그래서 해군대 사령관이 이제 결제받을 일이 있어. 해군참모총장한테 가. 인사, 예산 이런 거 결제받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갔더니 동기생이 앉아있어. 아, 시발. 기분 더러워. 욕하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군대가 되고 진급자가 나와 신진대사가 멈춘 군대. 그래서 여기도 망했어요. 해병대는 지금 해병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정직한 해병대. 이게 박정원 내령이 주장했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군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고 또 청년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짓밟히고 진상이 은폐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일단 무언가 분연하게 항의하고 이런 현실을 거부하는 가운데서 아마도 청년들 표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면 저렇게 해병전후회 내에서도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당이 이걸 주서담질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이나 새로 출범하는 소나무당이나 뭔가 이런 데서 저런 회장을 모셔봐야 돼.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인재 영입으로. 아니, 그런데 녹색정의당으로 가면 안 됩니까?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와. 국민의힘 당원인데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아니, 탈당하고 와야지. 아니, 요새 너무 탈당이 많아가지고 그냥 있던 당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녹색정의당도 대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종섭 사건을 보면서 내가 특단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대 전문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엄력을 두고 왔을 때. 출마하기로 하셨네. 그렇죠? 아니, 비례대표 출마하기로 하셨어요? 비례대표 출마는 당에서 권유했는데 내가 그거는 사양을 했고 더 중요한 결심을 해 내가. 어떤 결심을 했어요?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다음 주 월요일날 발대식이요. 그렇군요. 공동선대위원장. 누구의 이유랑 같이 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당에서. 내가 공개할 수는 없고. 일단 내가 들어간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정의당도 살아있네. 보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휘한 정당이니까 이제는 최상병 특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맡아야 될 그게 되는 거니까 지금 2%로 간당간당하거든 1%만 올리면 돼. 그렇게 하면 원내정당에. 맞아요. 지위를. 제발 살려만 주세요. 더 이상 안 바랬게. 요양보호사. 다시 요양보호사 컨셉으로. 아니, 여기서 죽으면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장례지도사로. 바꿔야 돼. 화장상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말고 첫째도 생존, 둘째도 생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뭐 여러 가지 녹색정의당에 섭섭한 건 많은데 제발 살려만 주시면 소생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라도 내가 옮겨놓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맡아서 하겠다 이거지. 내가 이제 신공으로 답을 해줘. 신공으로. 갈바신공. 이게 108번. 번네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해람 중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 내가 국방부에 들어가서 민군병양혁신위원회를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내가 맡은 자리가 사법분과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마련한 게 앞으로 사망사건은 경찰로 인첩한다는 제도 개선. 료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법질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망사건이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외압을 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놓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외압을 이번에 절대로 한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그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래서 재발이 절인 자들이 이종섭 대사 자리를 대사 쇼핑을 했다. 그래서 멀쩡한 대사 자르고 넣은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108일간 위원 활동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걸 왜 그때 했는가. 예비가 돼 있었다. 그때가 바로 108번네 시기였다. 이 장병들의 피와 희생을 이걸 내가 제대로 좀 해가지고 정군의 제도 개선한 거 교육을 다 시켜서 수사실무자 다 불러드리고 법무부 다 불러드리고 그때 박정훈 대령이 와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 씨앗이 미랄이 된 거네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법정의를 수호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겨가지고 아 역시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권력은 잡는 놈이 임자고 아무리 그러면 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저 권력이 저렇게 하고 정치가 저렇구나. 이렇게 청년들의 가치관이 왜곡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정치의 사명이자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윤승주 일병, 이예람 중사 그다음에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예람 중사가 살아있는 박정훈을 지키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호주로 도주를 한다? 어쩐다? 이럴 때 분노하지 않는 기성세대는 앞으로 청년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기성정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라는가. 녹색정의당 돈으로 선대위원장이니까 호주를 다녀오세요. 체포조로. 돈 없는데. 정당에서 그 정도도 없다고 하면 정당 자격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사비를 쓰면 되지. 사비를 써서라도 가시고 선대위원장님. 대통령이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신임장도 사본으로 쓰면서까지 이종섭을 선거 전에 보내려고 했느냐. 그 얘기를. 그 시기가 너무 이해가 안 돼. 한 달 있다 보내면 되는데. 그거는 4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 특검안이 재상정되고 부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선이 끝나면 즉시 최상명 특검 전국으로 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방송에서 무수히 많이 한 얘기예요. 그때도 내가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런데 지금 벌써 더 앞당겨 버렸지만 지금 그때 용산의 외압의 주범들은 공천을 주거나 진급을 시켜서 다 외부로 빼내버렸어요. 그때 서둘러서 다 치운 거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종섭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 하나고. 건덱 아빠가 왜 지금 런시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인데 이게 불안해. 질문에 답을 해. 두 번째. 딴 소리 하지 말고. 이종섭을 못 믿겠는 거야. 지금 동점 빠지고 있어.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하신다. 얘기하신다. 이종섭을 못 믿겠다. 이종섭을 못 믿겠는 거야. 이게 밖에서 지금 뭐라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데 공수처가 지난달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어. 아까 말했던 군사보좌관 아까 얘기했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문자가. 대통령실에서 지발이 저린 자들은 이거 뭐야. 압수수색 들어왔어. 영장 발부돼서 휴대폰 압수수색 포렌식을 했어. 그게 재판에 나와버린 거야. 그게 2월 달 재판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시계가 딸라진 거야 지금. 지금 빨리 정리 안 하면. 시계가 딸라진 거야. 여기서 끊어야 돼. 더 이상 되면 안 돼. 저기 재판에서 무슨 자료가 남은 거야. 포렌식 자료. 포렌식 이런 거 다 치워. 그래가지고 이종섭 휴대폰부터 빼돌렸고. 지금 그 휴대폰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우리는. 압수수색할 대상물이 있는지조차. 그러니까 보라고. 그럼 공수처에 가서 마지막 전. 휴대폰? 없습니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언제요. 최근에 한 거 아니야. 이거 가입한 거 아니야. 그럼 업무 수처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폐기하고 없습니다. 싹 지우는 중이야.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야. 그래 놓고 대사로 보내버리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거는 수사하고. 지금 수사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하고 이런 걸 보면 더 늦출 수가 없지.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정은 대령 재판에서 나오고. 공수처가 저 경북경찰청 가서 진술서 받아왔어.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거 진술하고 휴대폰 받아왔어. 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이종섭 하나 남았어. 그거 하나 퍼즐이 결국 이어지는. 그렇지. 지금 빼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빼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용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지한이 급해진 거예요. 최근에 증거가 대방출됐잖아요. 그렇죠. 각종 통화기록 포렌식 기록. 이게 보도된 게 2월 3월 이때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다 이때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총각을 다투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종섭 장관한테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 기자가 가서라도 장관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누가 취재라도 들어가 봐.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알아서 디펜스 하겠지만 용산에서 생각하기에는 되게 불안하지. 우리 셋이 호주로 탐사 취재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정의당에서 내는 걸로 해요. 정의당이 공장인데. 아니 그건 내가 안 할게. 장윤섭 기자가 현직 교민 인터뷰하고. 그러니까요. 갑시다. 거기 취재 편의점 출연시키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적 조강이라 우리가 호의대로. 호의대? 이종섭 지키기로 갈 필요도 있지. 사실은 그분이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수사가 게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의 닮아 대사. 깨우치는 소리. 배우지 말고 깨우치자. 김종대입니다. 지난주에 방송 나간 다음에 반응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제가 다 신공으로 하는 겁니다. 신공으로. 제가 걱정되는 게. 여기 비상굿뿐 아니라 나가시는 프로그램마다 옷 입고 나와라. 그럴까 봐 걱정돼요. 일단 염주를 벌어라. 경향이니까 안 한 거죠. 딴 데 가서는 안 한 거예요. 몰래 방송 뛰시는 거 아니죠. 그러신 건 없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대로 하고. 여긴 여기대로. 닮아도사 깨달음의 한마디부터 들어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노자가 옳았다. 노자가 옳았다. 2020년에 돌 김용옥 선생 책 제목이죠. 노자강의 50편을 묶어서 책을 내신 건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방식으로 해석한데 어느 대학교 1학년 동양철학 첫 수업이었다. 첫 수업. 첫 수업에 교수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동양철학은 이런 건데 길 한가운데를 가는데 누가 똥을 싸질러 놨어. 아이고 산더미 같은 거 많이도 쐈어. 그런데 맹자가 지나가다가 이 나라의 얘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간다. 잠시 후에 한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구나. 이러고 간다. 이제 그 다음에 노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노자가 이 똥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느냐.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에 쌌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 마음을. 그 마음을 헤아렸어. 헤아렸어. 그러면 봐봐. 예를 세우고 법을 법치를 확립해도 똥은 누군가 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예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해도 똥은 싸는 거예요. 버드러워 하시네. 그러면. 초장부터 너무 세게 들어오시네. 노자는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아니 사실 화장실 급한데 법이고 공중도덕이고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노자의 핵심 질문이었는데. 자금의 이종섭 사태에 대한 이 통찰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노자에서 나왔다. 일부 사람들은 저 이종섭 대사가 가는 걸 보고 아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구나. 아 이 나라의 공정이 무너졌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질문은 뭐냐 하면.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보낼까. 인천공항의 개구멍으로. 그것도 신임증장 원본도 아니고 사본 가지고. 저렇게까지 보낼 때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보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이거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모릅니까. 염치를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것도 선거 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갔을까.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러지만 달마는 항상 이유를 묻는 사람이야. 얼마나 급했으면. 법이나 도덕은 권위입니다. 노자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건 뭐냐.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마라. 자연으로 인식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급한 사정이 보여. 이런 맑은 눈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봤을 때. 얼마나 급했으면 개구멍으로 갔을까. 이런 해안이 열린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그걸 풀어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소설이었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이제 5분이 끝난 거고. 깨달음을 여는 저의 여러분을 안내하는. 그런 저의 어떤 안내의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이후 시간을 진행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혜수님이 달마의 깨우침을 보자마자 알람 설정을 해두고 이 시간 꼬박 기다렸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 재미있어서 자기 전에 영상 돌려보면 웃고 잠듭니다. 제가 계속 캐드로 애가입니까. 진짜 너무 우유가 달마. 내가 잠들 때까지 웃겨드릴 수 있었네요. 웃겨주세요. 장윤선 기자의 얘기는 계속 똥을 싸 지르겠다. 이제 이 얘기야. 미치겠다 진짜. 그렇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계속 우리는 안 꾸가. 안 버려. 그럼 똥은 누가 치워. 똥은 누가 치우냐고. 그러니까요. 계속 치우라는 얘기는. 어쩌다 똥 냄새 나는 것 같아. 이제 너무 보는 시청자도 냄새가 난다니까 그 단어는 좀 약간 약간 자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웃기려고 계속 그러는데 웃기려고. 어떻게 한번 웃겨보려고 하는데. 온 동네 냄새가 나 지금. 국정에. 큰일 났어. 아버님. 황상무소적이 정보사에 근무했던 이력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요즘 세대는 정보사령부가 옛날에 뭐하는 조직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그거를 네티즌들이 다 뒤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방 2군단의 단기병사로 근무한 걸로 돼 있어요. 그게 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30을 화나게 하는 건 정보사 시칼테러 이런 거 잘 몰라. 그런데 저기 뭐야. 왜 이렇게 18개월 소집해져 이거 뭐야. 따져보니까 방위병. 그걸 그 시절에는 똥방이라고 불러. 오늘 자꾸 이상하네. 오늘 분위기 이상하게 가네. 그런데 정보사 출신이라고 본인이 그랬는데 이거 병역사칭이라는 거예요. 병역사칭이다. 정보사의 옛날에 보안사 병장이 제일 좋은 모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데고 또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항상 수석 얘기했는데 그럼 기록이 없어. 그래서 이걸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5.18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그냥 이분은 사실인 게 없다고. 입에서 콸콸 오염수가 나와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심각하고. 그다음에 짤막한 사과 이게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줄짜리. 네. 네 줄짜리. 이것도 지금 화나게 하고. 그다음에 악의적인 보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그랬는데 실제 말은 뭡니까. MBC 잘 들어. 이러면서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짚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혐오 발언이고 차별 발언이고 퇴행적 발언이냐 하면 제가 1988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에 당사자인 오원근 씨를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1988년에 월간중앙에 청산해야 될 군사문화라는 칼럼을 써. 긴 글이죠. 그랬는데 이걸 본 정보사의 사령관 수뇌부가 응징계획을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올라옵니다. 첫째 없애버린다. 둘째 없애버리지는 않으나 그에 준하는 어떤 상처를 입힌다. 셋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만 두들겨 팬다. 이렇게 밖으로 보이지 않을. 협박하면서 몇 대 때리는 거죠. 그걸 승인을 세 개의 안 중에서 하나를 승인한 거예요. 정보사에서. 그래가지고 정보사 요원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는 오원근 씨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거 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 아파트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경비가 있어. 목격자가 있어. 그래서 차량 남발 외우는 거야. 그 괴한들이 타고 가. 그 경비노동자가 외운 거죠. 외운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해. 이래가지고 그때 계속 언론이 막 집요하게 탐사 취재가 들어가가지고 정권이 그때 민주화 시기에 이걸 갖다가 위협을 느끼면서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민주화 조치를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사 지시가 내려져서 밝혀진 거예요. 원래는 은폐가 되다가 그랬는데 이 오홍근 씨가 결국 월간 중앙일보 계열이 그때는 삼성 재벌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이 노태우 정부에서 온 그룹의 명운을 건 사업이 뭐냐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주야. 이걸 대한항공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방위 사업을 옛날에 할 때 삼성이 그러니까. 처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산업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이거든. 그런데 삼성이 전투기 사업을 하겠다 이럴 때 이건희 회장이 그래버리니까 이제 온 그룹이 로비에 그냥 총력을 집중하는데 계열사에서 이게 터진 거야. 그러면 오홍근 씨한테 너 때문에 이 자식아. 네가 인마 괜히 그거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 전투기 사업 날라가면 어떡할래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다시 왕따를 시켜. 아이고야. 피해자를. 분리적 폭력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이 동생이 한결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고발하겠단 말이야. 형아를 이렇게 무참하게. 그런데 그 동생도 얘기 안 하는 사연이 이거예요. 그 뒤로 이 테러와 주변의 그런 어떤 질식 그게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민주화 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그분 책이 이제 회고록 해가지고 메디치에서 그게 책이 하나 한 3년 전에 나왔어요. 3, 4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갖고 있는 그 무게와 거기서 오는 트라마와 아픔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 생생히 이야기를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지목을 해가지고 MBC 잘 들어.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알고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언론의 흑역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가슴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MBC가 미웠으면 저렇게 말할까. 이런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뒤에 대통령실의 태도. 사과도 빨리 나하든가. 며칠 묵었어. 또 한일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자가 되는 현고까지 왔어요. 지금 수도권 후보자들이 전부 황수석 사퇴 얘기할 조짐이고. 이 선거가 지금 20일 앞인데 대통령실을 또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잖아요. 의원님. 무슨 생각이길래 이렇게 좀 오래 끄는 걸까요. 글쎄 이제 또 병이 도졌다. 그냥 밀어붙이고 줄 세우고 이런데 아주 병이 도진 거고 우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족으로 보는 시각에서 일단 대통령한테 대드는 모양으로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경로 기사 또 나왔어. 사실 이제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비대위원 김경률 비대위원 등등 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수도권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규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황상무 그다음에 이종섭 둘을 갖다가 일단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넣은 데 대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래가지고 세게 밀어붙이는 걸로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이 공수처 우선 두들겨 패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수처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이었다면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도 남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정도 수사는 그나마 기본만 하는 거예요. 옛날 윤석열이 지금 공수처장이었다면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도 남았어요. 그다음에 선거 때가 아니라면 지금이 선거 때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검찰특수부를 시켜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왜 그러냐. 지금 저 공수처를 공격하면서 공수처가 현행법을 위반한 걸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입장이 좀 나왔죠. 수사 기밀을 노설했다. 그다음에 저기 출국금질 연장에 인권을 유린했다.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거는 뭔 얘기예요. 그것도 안보실장이 나와서. 안보실장. 그런데 정호진 안보실장이 지가 뭔데. 장호진. 장호진. 톡톡 잘 끼워 드셔. 장호진 안보실장이 지가 뭔데.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그렇죠. 가타부타. 가타부타.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닌데. 수사에 소환을 안 했고 또 언제든 협조할 거고. 이런 변호인 역할을 합니까. 이종섭 장관의 변호인 역할을. 얼마나 급했으면. 안보실장.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 하면 대략 수도권 선거를 폭망하게 하는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나 전략기획부서들은 이미 그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들려오는 건 사실은 여론조사는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민심은 훨씬 빠르고. 오히려 바람보다 먼저 높고 먼저 일어서요. 그런 게 바로 민초들의 바닥민심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대통령실만 모르지. 이거는 수도권 선거 폭망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느냐 여부는 서울선거가 저는 결정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트렌드가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유동적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영향을 받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죠. 한강벨트가 다 흔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20석 이상. 어쩌면 30석까지도 자구할 수 있는 초특급 태풍이 터진 거예요. 언론이 그나마 이 정도로 그냥 대충 쓰니까 문제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바닥민심이 훨씬 더 심각하다니까. 심각하다니까. 심각해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렇게 도덕 출국이 아니고 어떠면 이 위에 작전을 짜기 위해서 조금만 디테일에 충실하고 세심해도 이 정도 악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구멍으로 빠져가고 그걸 우격다짐으로 변화하면서 공수처를 공격하는 이 모양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외교안보 이런 거 둘러대려고 하면 얼마나 뒷부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호주 국방장관 회담도 전에 열렸었고 이런 거 사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이었었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공군망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히 고심 끝에 뭐 어쩌다 뭐라도 스토리텔링을 뭐라도 있고 하면 주로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쯤 되면 서로 상쇄돼서 큰 논란이 안 돼요. 이 사건의 본질은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똥을 쌀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급해 지금 너무 급해. 왜냐하면 당장 4월 4일 날 최수근 상병 특검 자동부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급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급한 사정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장호진 안부실장 얘기는 작년 12월부터 정상적으로 한 거다. 선거 앞두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 가지고 제가 그걸 거꾸로 이제. 확인해 보셨군요.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래요. 대략 대통령실이 비상사태였던 건 작년 12월 말인 것 같습니다. 12월 말. 12월 23일 날 국내 언론에 일제히 터진 기사가 공수처가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최상병 수사 기록을 회수해온 날.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병대 사령부로 전화가 막았다. 이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뉴스에 첨포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런 류의 어떤 외압의 정황에 관해서는 이 보도가 첨포도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공수처가 확보했다 그러더니만 1월 15일, 16일, 17일, 18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포레지. 그리고 통화 기록 확보. 이 기사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그때 거의 막 언론에 나가요. 그리고 1월 말까지 압수수색이 또 추가로 진행이 돼. 2월이 됐어요. 이때는 박정훈 대령 1심 군사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인들이 찾아낸 기록. 우즈베키스탄에 그때 출장 가있던 이종섭 국방장관 군사보좌관하고 해병대 사령관 간에 약 17차례에 걸쳐서 카톡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 12월 어느 시점부터 이게 대사직이 되고 1월 2월에는 아마 아그레망이 오고 가는 굉장히 호주정보하고 이걸 독촉했을 시간입니다. 이 기간하고 딱 겹쳐. 딱 겹치는 거예요. 증거가 현출되는 시간과 양국 간의 외교를 대사를 정하는 일정의 서류 교환 작업이 시기가 겹친다는 거죠. 그런데 나온 자료가 전부 이종섭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종섭이 무너지면 그다음 차례는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대로 된 공수처라면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게 이종섭 조사 끝나자마자 그 압수수색 영장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종섭이 지금 민간인이고 못 믿겠어. 사실 이종섭 장관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1, 2월에 짜여진 시나리오라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호주대사 내정도 외교부 발표 이전에 언론에 먼저 나갔어요. 지금 외교부 공수처 쪽에서 기밀루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이 신경에... 강력하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 보도. 주로 그런데 가장 많이 보도한 게 JTBC하고 MBC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호주대사로 내보낸 건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나는 MBC가 내보낸 거나 다름없다고 봐. 사실은. 이거 뭐야? 자고 일어나면 이거. 그다음에 다 안 까졌어. 나갈 기사가 더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안 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래서 출국할 무렵에 왜 저렇게 급하게 갈까 그랬는데 출국이 3월 8일이잖아요. 3월 10일인가? 3월... 아, 이종삼 장관? 네, 네, 네. 신남국에... 3월 10일입니다. 8일에 나가면 10일에 나갔죠. 8일에 나간다고 했는데 10일에 나갔어요. 3월 10일에 출국하고 그 이후로 나온 기사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실 전화번호. 그다음에 조사본부에 장관 지시한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출국 후에 막 쏟아진 거예요. 기사가. 추가적으로. 출국 후 직전부터 출국 후까지. 그래서 3월 4일부터 3월 12일, 3일까지 계속 단독 기사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뭔가 언론에 샜고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괘씸죄로 찍은 거는 뭔가 많이 나갔다.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했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는 원래 윤석열 한동훈의 주특기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조국 수사 해왔어. 그러니까 지들은 해도 남이 하면 이런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치부를 가려야 되는 게 매우 급해졌다. 더 급해지고 있다. 휴지도 안 가져갔어. 이게 상당히. 클났어요. 어떻게 이거. 클났어요. 뭘로 닦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막으려다가 선거를 앞두고 터져버린 적이 된 거거든요. 더 커졌죠. 그래서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이종섭 장관이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한 게 직권난명하고 권리행사 방해. 그렇죠.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막으려고 대통령이 나선 게 또 직권난명하고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를 막으려고 이를 동원하고 이를 막으려고 사하를 동원하고 이렇게 이제 승수적으로 커진 사건. 제가 좀 켜켜이 쌓인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수도권에 국민의힘 후보 의원 20명은 날려. 여기까지 가니까 이젠 국민의힘이 이거를 저기 개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가 맞받아치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정이. 아무리 선거가 어떻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저기 막 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불러들인다. 사퇴시킨다. 뭐 이런다. 황상무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대통령실이 농성장이 돼버렸어. 농성장이 됐다. 공수처 야당 언론을 상대로 규탄 대회만 맨날 하는 농성장이 돼버린 거다 이거. 그리고 이제 언론도 안 만나겠다 그런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같이 옛날에 농성장이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셀프 탄핵을 절반을 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따로 대통령실 따로.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게 딱 벌어지니까. 지금 선거 22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 한 거 다 어디 갔어. 그거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는 국고고 뭐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안에서도 선거는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봐버린 건데. 극기야는 어제 발표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숙박도 압제입니다. 그것도 크게 일이 번졌습니다. 일이 번졌어요. 물론 민주당도 사실은 좀 비판받을 소진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에 비하면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분 저기 4급 서기관에서 오고 강등됐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보고 내가 군인이나 공무원 중에 강등이라는 처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게 중징계 중에 굉장히 높은 처분인 거죠. 파면보다는 약해도 거의 뭐 치욕, 굴욕. 그래서 정치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징계는 거의 뭐 이거는 저기 말하자면 어떤 파면으로 정과만 부여 안 하기 위한 최고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비례대표 파동이 비단 그 후보만이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 이철규. 그렇죠. 어제 세게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호남을 20위 안에 한 명도 일단 배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당직자 출신도 없다. 이 얘기도 굉장히 아픈 얘기거든요. 이건 당을 운영하는 데 기본입니다. 당헌당규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명시가 돼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비례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보수 지지층은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집하는 거는 사실 보수가 뛰어나니까 20번 이렇게 해서 당선 자체가 숫자가 줄어들까 하는 느낌은 들지만은 이게 비례선거가 아니라 본선의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당 지지율의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것만 합쳐보면은 사람들은 저기 선거를 그동안 국민의힘 분위기 좀 좋아진다고 다들 그랬는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보통 사태 아니에요. 제가 어제 kbs에서 국민의힘 청년부대변인하고 토론을 했는데 난 내부고발자 같더라고. 그래요? 당을 대변을 안 하더라고. 이런 지경인데 당을 어떻게. 아니 그런데 자기 당이라서 내가 공격할 얘기를 본인이 먼저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그거 재밌는 영상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오늘 보니까 김가람. 특히 민주당 공천을 친명 비명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달 정도 두들겨 패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효과는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 효과까지 사라졌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조금 올려놓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원위치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비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동안 얘기했던 나라를 다 부정할 수 있는 한동훈 효과의 소멸 국면이다. 소멸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 순도가 높다고 하시는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부산 수영구에 나왔던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식을 받을 격노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무소독 출마한 게 이건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말했더라고요. 참 이거 또 악성입니다. 악성.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에 몇 번씩 경로하시는 게요? 도대체 경로 갖고 역사가 다 만들어지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과 또 어제 겸손은 힘들다 밤 11시 하는 주진우 겸손은 뉴스 공장 거기서도 재밌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남 하동에 현지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공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천공하고 막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천공 때문에 자기가 잘렸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이 되면 괜히 선거에 부담이 되니까 천공 스승하고 가까워서 자기를 잘랐는데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이건 대든 사건이다.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제 또. 인터뷰 과정에서요? 네. 그 후보가 떨어지는 후보가. 직접 육성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보가 실제로 천공이 온 장면이 지역 언론에 보도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상에. 맞죠? 제가 안내 많이 하죠. 하동에 거기 최첨파 때. 최첨파 때. 그 앞에. 거기를 저기 주진우 기자가 정밀하게 현장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육성까지 나와 가지고 국민의힘 공천 탈락 후보도 얘기를 하는데 아주 확신이 있더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그냥 자기가 대놓고 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왜 이런 여당의 총체적 난맥을 갖느냐.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같은 글을 쌓여 보이는데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게 저기 지금 이 정부는 고속도로 산업단지 철도 지하화 공항밖에 없어요. 이 선거는 말하자면 선거를 끌고 가는 어떤 정치력과 핵심 가치와 이런 전략적 배치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없이 일단 야당 두들겨 패는 걸로 하다 시작을 해보니까 아무리 다녀도 미천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관리가 안 되는 파열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힘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빌리에 따르면 정치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형 정치인과 여우형 정치인. 사자형 정치인은 힘과 권위에 의해 지배하는 정치인이고 용맹함으로. 여우형 정치인은 뭔가 꾀를 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굴러가게 만드는 정치인. 단교함으로. 그래서 마키아빌리는 두 가지가 다 배합이 돼야 되고 필요하다. 하나의 권력 내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꼰대 사자들만 다 모인 거죠. 꼰대 사자들. 그런데 누군가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없는 거지 이게. 그 대통령의 성정의 불안이 이제 표출되는 형식이 화도 있지만 욕도 있어요. 이 대통령 욕하는 거 봤다는 목격담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경영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왔잖아요. 이 땡땡 저 땡땡. 아니 그거는 어쩌다 나온 거고. 실제는. 노상. 그랬는데 이걸 경영해서 한번 취재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들 이직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보 받은 것만 해도 벌써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도 한 건 받았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떠나는가. 직원들이 왜 나가는가. 왜 나가는가. 그런데 대부분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기 또 여사 쪽도 한번 그것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 한 번 저기 그런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대통령 관저 사진을 손님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저쪽에 희미한 글귀가 보이는 거야. 나중에 그걸 이렇게 키워보니까 개조심이라고 써 있거든. 거기 왜 키우는 개들. 있죠 있죠. 풀어놨다고. 여러 번 있죠. 손님들한테 개조심하라고 써붙인 거예요. 관저에. 그러면 이게. 미치겠다. 이게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 영어로도 써놔야겠네요. 외빈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한 20개 국어를 다 주면. 큰일 났네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지도자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삶.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봤을 때 그때 가장 제가 개탄했던 건 거의 관저에서 재택근무하는 날이 무수히 많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관저에서 안 나온다. 사실 우리 과거에 군인 출신 대통령이나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걸어서 한 10분이 좀 안 되는 거리에 다 출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관저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았는데 그게 훗날 특권 과정에서 보니까 국정농단의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런 점에서도 대통령의 사생활 스타일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이 있는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런데 왜 경호처는 사표를 잘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죠. 그건 내가 나중에 풀어드릴 텐데.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니미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아키나. 대부분 아키네. 그런 거죠. 57분에 딱 이렇게 다음 주를 예고편을 딱 띄우는 센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사적인 특성들이. 달만의 사는 아니라 방송인이야.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국정에서의 어떤 스타일로 연결이 되느냐. 힘에 의한 지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 될 때는 정보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굴러가지만 잘못될 때는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 맨날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지금 대화도 없고 이러니까 전쟁 위기가 오히려 더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이 많아지고. 아니 천공은 그게 기회래. 왜 뭐. 저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돼야. 안 돼. 통일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고. 큰일 나요. 천공이 그 얘기하니까 연초에 통일부 장관 정책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잖아. 거기 박철희 국립외교였나 실명까지 다 돼요. 그분이 지금이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 통일론이 쫙 지금 확산돼 있는데. 천공이 한 얘기인데. 2025년 가을. 2025년 가을 통일론. 내년이에요. 내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북진 통일 정책도 왜 나왔겠어요. 자유북진론. 한두 개입니까 지금 통일 얘기가. 북한이 통일 포기한다고 하면 더 해. 2주 연속 이렇게. 달마 대사로 분장하고. 2주 연속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음에는 저기 헤어를 좀 어떻게 정돈을 해보세요. 헤어컷을 해가지고. 너무 북한스님 스타일이에요. 북한스님들이 헤어가 길어. 북한스님들이 헤어가 길거든. 근데 북한스님 스타일이야. 한국스님들도 기르고. 티베 승녀들도 많이 길러요. 한국스님 스타일을 한번 머리를 하고. 어쨌든 저기 뭐냐. 저는 깨우침으로. 여러분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달마 대사의 깨우침에. 우리 장윤성 기자님의 취재 8가 열리니까. 그 정치 비상과 오늘 동접자가 가장 많았답니다. 축하합니다. 요즘에 기록을 경신하는. 굉장히 축하의 말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걱정돼. 다음 주 그 때꺼리 가죠. 이제 떨어지면 책임을 물립니다. 때꺼리. 때꺼리 마련을 위한. 취재 참고 취재 참고. 오늘도 정말로 색깔이 분명한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방송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여러 현안들 정말 안 풀리는 게 없었어요. 오늘 명쾌하게 명료하게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님과 장윤성 정치전문기자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육의 정치 비상군은 내일 오후 4시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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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eres만 참고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